네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국회 여성가족위 소속 위원들입니다 저는 대구북구갑 국회의원 양금희입니다 최근 박원순 시장의 사망과 박 시장에 대한 성범죄 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일 박원순 시장에 대한 성범죄 고소장이 경찰청에 접수되었으나 박 시장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공석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예상되어 그렇게 진실이 묻혀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절대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박원순 시장 고소 사건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발의합니다 적 성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은 후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가 자살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공석권 없음으로 처분하지 않고 검사가 고소 사실에 대해 조사하고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도록 현행법의 고소 사건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해운대국을 김미애입니다 현행은 검찰 사건 사무 규칙에 따라 고소를 당한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로 하여금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도록 하여 더 이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박원순 전 시장 사건처럼 피해자가 극도의 두려움과 고통을 감내하며 고소를 하였음에도 피고소인이 자살하여 사건이 종결되면 사건의 진실이 묻힐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의혹 제기 등 2차 가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피고소인이 사망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그 실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절대 그래서도 안 됩니다 피해자는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다고 절규했습니다 이에 귀 기울여야 하고 반드시 진실은 규명돼야 합니다 피해자의 인권 안전 그리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전 고소된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번 박원순 시장 성범죄 고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밝혀야 할 진실과 규명돼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정의가 그리고 진실이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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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